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제꺼는 요거에요. 맛있는 걸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먹고 싶다. 갓니, 린이, 다이어린 구독은 필수 안녕하세요. 갓니, 린이 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벤트를 할 거예요. 언니 오늘 이벤트 선물은 뭐야? 오늘 이벤트 상품은 바로바로 요거! 짜잔! 마룬의 비밀 서랍이래요. 진짜 이쁘죠? 제가 슬라임 재료를 사려고 문방구에 갔는데 예쁜 서랍이 있어서 이걸로 이벤트 상품으로 하자고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렸어요. 엄청 이쁘죠? 제꺼는 요거에요. 이 필통에 알려면 비밀 버무가 필요해요. 원래 여기에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데 이 스티커 뒤에 비밀 번호가 붙어있어요. 그 비밀 번호를 필통에다 입력하면 필통이 짜잔! 이렇게 열려요. 언니 꺼는 파란색 노란색 보기인데 저는 핑크색이랑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여자아이도 틀려요. 다! 언니 꺼는 여기 있는 꽃을 들고 있는 애고 파이를 먹고 있는 소녀랍니다. 이 필통의 비밀 번호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제 거랑 민리 것도 다 달라요. 이 바닥에 붙어있는 비밀 번호 숫자가 다 틀리더라고요. 이 스티커를 떼면 미안해. 뭔가 버류 같은 게 있어요. 이 비밀 서랍장에 나만의 버무를 제가 숨겨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비밀을 예쁜 서랍함에 넣어요. 마론 서랍 비밀지암 이벤트!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너무너무 예쁜 마론 서랍 비밀지암이에요. 필통으로 사용해도 되고 여러 가지 악세서리 혹은 비밀 아이템을 넣어두기에 딱 좋은 사이즈! 게다가 와 이 디자인 보세요. 너무 판타스틱! 예쁘지 않나요? 동네 문방구 같다가 한눈에 쏙 들어온 아이템입니다. 우리 니블리 여러분들이 생각나서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벤트 참여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바로 고고고! 이벤트 참여 방법은 첫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가니니니 다이어리 구독자분의 한해서만 추천 진행합니다. 둘째, 친구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셋째, 가니니니니가 소개했으면 하는 재미난 소재가 있으면 간단히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벤트 참여 기간은 4월 17일 화요일부터 4월 22일 일요일까지고 발표는 4월 24일 화요일 가니니니 카카오스토리에서 발표합니다. 니블리 여러분들 중 총 3분을 추첨해서 마론 서랍 비밀 제암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들의 예쁜 비밀을 서랍함에 넣어보아요?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앞으로도 가니니니니 다이어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하트병! 뿅! 이 너무 예쁜 비밀 서랍장은 총 3분께 드릴 거예요. 3분! 3분!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니네리를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